꼬리와 민일로 애들 둘이 꼭냥되고 있어 근데 뭐야 치 제리 앰버 어구, 지젤이가 엄마 그런 일 해주고 있어? 뭔 일이야? 아구, 이뻐. 또 해달래. 어, 귀여워. 구찌가 자기도 껴달래. 엄마 방에서 자고 있던 이만 언제 내려왔어? 엄마가 놀아준다는 소문이 났어? 어구, 빨라. 약간 와이어 있는 거 흔들거리는 걸 좀 더 좋아해. 달아가 봐, 달아가. 재밌겠지? 김치즈? 간다! 간다! 으히히히히 아 나를 따르라. 지젤이 꼭 Heli, 꼭들. 귀여워.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막 날라가 놀자 놀자 자 놀자 준비 됐어 가자 엄마 운동 시키는 거야? 애들은 설렁설렁 뛰는데 이런 지금 내가 뭐하는 거 같은데 왜 놀아줄게 너무 힘들다 누구야 이거 잡았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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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라 이거 잡았어 엄마는 이거 닮고 화장실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엘 엘 설탕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청소할테니깐 얘네들은 놀아 나랑 울었어 귀엽네 단점은 애들이 누워서만 놀아 아이고 귀여워 엄마 살거지 않기니깐 뒤에 와서 놀아 아하하 청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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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못 가는 거였구나? 구구리 같은데? 설마 구구리가 이러고 있을 리가 없지 엠보 구구리한테 관심 없는데? 그러니까 보자 어머 어머 구구리아 엄마랑 같이 있었어? 나 처음 보는 광경인 거 같아 그러게 머리 사이즈가 눈배야 눈배 엠보 오늘 웬일이래? 지젤이도 그루밍해주고 구구리랑도 같이 자고 엠보야 이제 골고루 다 이뻐해 주기로 했니? 아